네 안녕하세요 추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로링 하는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할건데 물론 크로링을 사용을 할 때도 여러가지 함수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라이버리를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구요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리퀘스트 하고 이제 뷰티플 소프 라고 하는 라이버리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 어떤 것을 저희가 이제 크로링에서 페이지를 긁어볼까 하면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보안 뉴스의 정보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뉴스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본 기사 같은 경우에 그 제목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링크 기사들 정보 중에서 저희가 이게 전체 기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목이나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가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전체 기사를 클릭하고 난 뒤에 다른 거는 너무나 이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가져오기는 부담스럽고 저희가 제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분리가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링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요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만 가져오면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정보 그 개인 그 제목이죠 제목 같은 걸 다 수집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페이지들이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요게 한 20개 정도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가 대충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페이지들을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0페이지 아니면은 뭐 100페이지 이렇게 이 제목 정보들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게 될 건데 자 우선은 이제 전체 기사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은 t-list-asp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요 아래 있는 이 링크들을 클릭했을 때는 이 페이지 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지 1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인 페이지이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2, 3, 4, 5, 6 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요런 힌트들을 얻고 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보들을 수집할 때 이 URL 주수를 기준으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자 요 페이지 정보를 우선은 그 카피를 해서 저희가 이제 UR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페이지를 이제 이 페이지죠 현재는 이 페이지 정보들을 우선은 가져오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URL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그 다음에 get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어 리퀘스트 텍스트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요것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HTTP로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HTTP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HTML 코드들을 쭉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요것을 이제 분류를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뷰티폴 서프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보를 그냥 URL 주소만 가져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요게 크로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것이 차단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헤더 정보까지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헤더라고 하는 것들 유저 에이전트하고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RL 정보 안에는 헤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요것을 이제 리퀘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프린트 하는 것이 아니고 뷰티풀 소프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져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거냐 LXML 형식으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프를 이제 프린터를 하시면은 어차피 저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HTML 코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태그 정보들 그냥 뭐 셀렉트 같은 거나 이제 뭐 파인드라고 하는 항수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뼈대는 요거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리퀘스트 아웃 뷰티풀 소프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페이지든 요런 형태로 기본 뼈대를 만들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그 제목 부분이죠 제목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CB를 누른 다음에 개발자 도구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공으로 각각 엘리멘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쪽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육부, 고용부, 한국형 안전문화 요 부분이 바로 요 태그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있는 이 내용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오른쪽으로 눌러서 이제 카피를 해 주시고요 카피 쪽에 보시면 이제 셀렉트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셀렉트라고 하는 함수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엑스펙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이스페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요즘은 이제 셀렉트죠 그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셀렉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카피를 하시고 난 뒤에 여기다가 우선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를 안 하고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요게 바로 이제 태그까지 접근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위쪽에 보시면 아이디,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그 링크들이 있을 거 그 링크 안에 이제 저희가 또 클래스의 뉴스,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인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골라낼 수도 있는데 셀렉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 차일드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태그 정보들 클래스 정보들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은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아래 보시면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것들이 다 이렇게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바로 이제 nth-child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쭉쭉쭉쭉 가져오는 거죠 순서대로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한 번에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 여기에 포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들을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바로 이제 이 전체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해가지고 쭉 아래에 있는 것까지 쭉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잠깐 이렇게 복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소프,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이렇게 해서 요 함수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요것을 그대로 저희가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정보들이 골라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프린터를 한번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버그 방식으로 프린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가 그래서 이게 프린터를 해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스판 부분은 아마 이 클래스까지 요 클래스까지가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요 부분까지 태그까지요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바로 요 부분인 거죠 아, 요 부분이죠 이렇게 요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거 결과를 보시면은 요것도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포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포구문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될 건데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오시면은 똑같이 요 여기 있는 요기 정보들까지 다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우리가 텍스트 정보만 나는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해서 요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텍스트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 부분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요 제목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것을 클릭을 했을 때 요것을 쭉쭉쭉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요 정보들 약 한 열 페이지 정보만 우선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요것을 다시 또 이제 포구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페이지 넘버값 바로 요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포구문을 해서 레인지 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0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져온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탭 저희가 탭을 이용해 가지고 한 칸 들여쓰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 스트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페이지로 바꿔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 번을 돌게 되죠 그 안에 있는 페이지는 1부터 그 다음에 이제 쭉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수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시켜보면 지금 현재 조금 조금 이제 끊김이 있겠지만 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이제 타임을 저희가 사용을 해 가지고 요것을 조금 속도를 늦추도록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쪽 보안 뉴스 페이지 자체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부하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포트 타임 이라는 것을 두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나 아니면 제일 윗단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타임 그 다음에 이제 슬립 그 다음에 0.23 정도 아니면은 0.5 좀 느리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타이밍을 좀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수집할 때 아 이 정도 속도를 했더니 뭐 차단은 되지 않더라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맞추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 0.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정보들 한마디로 요기 있는 요 뉴스 정보의 요 제목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됐죠 근데 제목 부분만 가져오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가져올 것은 뭐냐면은 요 정보들 날짜 정보들을 좀 가져오고 난 뒤에 나중에 요거 언제 이제 좀 발행이 됐는가 그래서 1년 치 이제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거나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요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원래 요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요거를 가져온 것들도 있고 요거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걸 클릭하고 가져오면은 당연히 좀 비율적이겠고 어차피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12를 눌러가지고 아까 저희가 가져온 것처럼 요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텍스트 정보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여기 카피를 하시고 뒤에 카피 셀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아래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보도 이렇게 수정하면 지워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정보이고요 서프에서 셀렉트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묶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들을 저희가 어 이렇게 프린터를 했듯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어 우선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한번에 이제 프린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데이터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정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요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위쪽에 보시면은 어 요 정보가 우선은 위에는 정보들 링크 클릭했을 때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그 다음에 어 이 텍스트 정보들 날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에요 요 정보들이 이제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정보가 옆에 나오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바로 아래쪽에 나오던지 위쪽에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와야겠죠 근데 요 방식을 좀 사용한다면은 좀 비율적이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어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같이 살펴 그 같이 가져오기 전에 저희가 이 정보들은 하나의 이제 태그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태그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목들이죠 그 제목들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 볼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쪽에다가 모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합해 가지고 어 순서가 있게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포고문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위쪽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어 모아 봐야겠죠 그래서 올 태그스라고 하는 것들은 리스트 형식으로 저희가 초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 데이터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초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았던 것들을 어 다 합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태그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이 스탠드라고 하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 모으도록 할 것이고요 그 포고문 앞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 앞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잠깐 다시 한번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포에 태그 그 다음에 인태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에 텍스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썼죠 요것을 이제 한 줄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이렇게 한 줄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뒤쪽에다가 우선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나는 수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볼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어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줄로 여러분들이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하려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한번 두 줄 원래 했던 두 줄로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고문으로서 저희가 반복문을 했던 결과값을 대상으로 저희가 텍스트 정보들을 어 스트립 함수를 이용해서 볼 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그거를 리스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올데이타즈 올데이타즈도 똑같죠 올데이타즈의 익스텐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 정보들을 수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를 붙이면은 오히려 비율적일 거니까 스틱 똑같이 사용하시고 포고 그 다음에 데이타인 데이타즈라고 해 가지고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입력하는 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 제목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날짜 정보들이 또 순서대로 쭉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궁금하시면은 둘 다 프린터를 한번 해 보시면 돼요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합할 겁니다 저희가 합해 가지고 정보들을 출력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포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데이터를 저희가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합하는 거죠 묶는 거죠 네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타 정보하고 이렇게 저희들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 제목 같은 경우에는 태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날짜 날짜는 저희가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코드는 한번 이런 식으로 될 건데 한번 저도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정보들이 아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시통해 가지고 잠깐 중단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아무튼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물론 이제 요 부분 기자님의 를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제목과 그 다음에 날짜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나왔죠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아무튼 여기까지 크로링하는 것들 정보들 저희가 배웠고 후에는 요것을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든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또 그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후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